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79년 부산에서 시작한 민주화 여정이 87년 6월까지 오랫동안 지체됐던 이유, 바로 전두환 신군부의 어두운 역사 때문입니다. 부마항쟁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 황재실 기자입니다. 79년 10월 24일, 부산지검이 보고한 회화여고 학생들의 서면 지표의 움직임. 동래고, 부산 남고, 영남 상고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한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 작전을 전개했다는 공수특전여단의 상황 일지입니다. 광주에서는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산 시위에 동조하자는 서신을 전파했습니다. 박정희의 끝장이 부마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겠구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가슴이 뛰고 그런 감정을 느꼈던... 부마항쟁의 전국 확산을 눈여겨본 건 전두환 신군부였습니다. 19일부터 전국 대학가로 확산됐다. 처음부터 정권 타도, 민주 회복을 표방했고, 이례적으로 일반 시민 대중이 가세했다고 기록합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박정희의 강경 진압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박정희의 친위대 역할을 했던 그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공수부대였습니다. 미국의 특수전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한국인들. 이들은 계엄군 현장지휘관으로, 또 보안사령관으로 부마를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부마를 교훈삼아 초전박사를 목표로 광주를 학살했습니다. 정생 지휘관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러나 부마에서 실현된 대중시위 방식은 광주로 이후 87년 6월로 이어졌습니다. 부마 항쟁의 시위 방식이 저는 그 이후의 시위 방식으로 쭉 이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부마 항쟁의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서 계엄령을 준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두환은 1987년에 미국이 안정했다고 군사반란과 계엄령으로 점철된 정치 군인들의 역사는 또 한 번 계엄령을 검토했지만 결국 국민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황제실입니다.